그룹을 굽혀주시면 스쿼트 아닙니다. 발끝으로만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힘든데? 이거를 즐겁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자리에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힘든데? 네. 이거 힘든데? 이렇게 출근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즐겁게 됐는데? 이거 욕 나오네. 이거 욕 나와. 아우. 아우. 아우고. 어떠세요? 이게 애피타이저라고요? 네. 애피타이저 운동입니다. 여기 허벅지하고 종아리에 힘이 엄청 가네요. 그래서 혈관을 자극시켜서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입니다. 저기 유산소 운동도. 죄송합니다. 왜 웃고 계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왜 저희 하고 있는데 한참 웃고 계십니까? 선생님 오늘 성격 좀 많이 죽이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란히. 자. 뛰세요. 고부리시고. 아 잘하셨나요? 자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세요.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겠습니다. 네. 네. 아 좋죠? 아 예. 아 좋습니다. 예예. 다리가 희청되시네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운동. 바로. 자. 오빠부대 운동법입니다. 오빠부대요? 네. 동작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렇게 허리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뒷꿈치를. 뒷꿈치로 힙을 이렇게 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엉덩이를 차는데 이렇게요? 엉덩이. 어때요? 이 느낌 잘 오시면은. 자 이제 팔을 들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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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언니 콘서트 다녀왔죠? 아니. 언니 콘서트 다녀왔어? 네. 이게. 우리 어머님들이 소녀 시절에. 뭐 남진 오빠. 뭐 나훈아 오빠. 이런 느낌을 살려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손바닥을 치시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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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어깨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앞에서. 어깨씨. 노래 하나 퍼주세요. 앞에서.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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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올라갔어. 이게 되게. 근데 운동은 확실히 되네요. 진짜. 어? 박수치면서. 여기 엉덩이에서 서주고. 여기 운동되면서. 좋은데요. 자 유산소 운동으로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습니다. 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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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람찬. 군가. 잠깐만요. 아 이거. 이거 제 거예요. 제가 5시에 퇴근할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오랜찬. 하루에. 굿마 지고서. 지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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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 운동을. 자 10초에서. 자 30초 사이에. 자 3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도요. 운동 진짜 확실히 되네. 네. 또 또 또. 자 이번에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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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